야, 불이 다 짰는데 야, 불이 다 짰는데 야, 불이 참같이 됐네 선생님, 얘는 거의 3등받을 했는데 어? 짰을까? 선생님, 국물이 뜨거울 때 생년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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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려고 짜 납다 네 생년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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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아 신고 있는 게 있어 어 풍랑 없이 신고가 안 돼서 화면이 못 돼서 안 돼서 왜 이렇게 수고 일어나서 다 와 괜찮으시네 근데 이게 풍랑도가 아니라 쇼주였냐 물기술로서 잘 돼 뭐 굴을 못 가도 엄마 저 만두인가봐 쇼주 못가가지고 공들기술로 키도 소금으로 마요네임 처음 가고 쇼주 초장 먹기 헤맹